오늘은 발더스게이트 하겠습니다 시작하죠 네크로맨서로 하겠습니다 간략히 네크로맨서에 대해 설명을 하자면 강령술의 강하고 환영마블 못씁니다 강령술사 같이 가는 혼돈악 야 방금 87 나오지 않았나? 어우 야 90이! 90이 봤어 나 방금 최저스테이지 좀 높아야지 잘 굴러 나오는데 얜 충분히 높거든요? 아이 간보지 말고 더 할 수 있잖아 힘낼 수 있잖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잘 봤구요 음 18 18 16 18 16 4 오 감동이야 아 당검 갑시다 네크로맨서니까 네크로맨서는 당검이 어울리죠 여담이지만 랄록 엽수랑 사르나 손길이 다 쓰레기기 때문에 그래도 뭐 하나 넣어야 되니까 사르나 손길 넣읍시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극초반 한정 최강의 스킬은 수면이라고 보는데 아 아 갑옷도 하나 가져가죠 이렇게 가겠습니다 어차피 환영마음을 못쓰기 때문에 환영부신도 못쓰고 예 가죠 검은색이지 네크로맨서는 어둠인데 아 가자 이 걸걸한 6번 목소리로 다른 것보다 options 애웰웰웰 어 이번에 이제 연애엔딩 엔딩 후에 이제 결혼하고 여채채 하는 엔딩이 있잖아요 바르 houses 투오 디 schw 그리고 그걸 볼 것 때문에 사실 네크로맨서 인기고 그걸 볼 두 임 strategically 을atge 로맨스 엔딩 그러니까 이제 네크로맨스로 가겠습니다 좋아 좋아 네크로맨 숲 바르스게이트 투오 디에시 이후에 그걸 볼 거기 때문에 사실 네크로맨스 핑계고 그거 보려고 킨 거거든요 로맨스 엔딩 그러니까 이제 네크로맨스로 가겠습니다 좋아 좋아 네크로맨스 요약하면은 소드코스트라는 곳에서 살고 있고요 나는 고아인데 과거는 모릅니다 그리고 양아버지가 고라이온이라는 사람이고요 고라이온은 내 과거에 대해 무언가 숨기고 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떠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 같이 떠나야 된다고 떠납니다 지금 공격을 바라죠 아빠가 아 자식은 못쓰는 환영분신 썼고요 마법화살 썼고요 어어 어 번개화살 어 돌피부 화염구 여담이지만 이 녀석이 최종보스인데 레벨이 17입니다 17도 못 이기고 졌죠? 수준 야아 아빠의 유품 잘 쓰겠습니다 어이 개꿀 내가 알기로 일로 가면은 굉장히 강력한 반지가 있을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반지가 있을 겁니다 내놔봐 이걸로 보는 거였나? 여기여기여기여기 야아 진짜 깡패다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? 숨겨놓은 것 봐 양심 없다니까 이거 이제 1레벨 마법사 주문수를 2배로 돌린다 자 개사기 베레고스트 아아아아 웃기지마 얘기했어 이런 빅녀 필요없어 이건 먼저 가려야겠다 이거 좋아 사이로 빠져나가 들깨 정도는 문제없어 하나 둘 셋 넷 들깨 따위가 내성굴립을 할리없어 애아아 둘 제웠어 하나 둘 셋 넷 다 지웠다 다 지웠어 빨리 죽여 하나 둘 그렇지 얘 먼저 거의 공략방송인데 너무 잘하는데 게임 아이 제대로 안해 야야야야야야야야야 미친 게임이네 잠깐만 잠깐만 아냐아냐 뒤돌아 때려 빨리 때려 개못사운다 진짜 미쳤다 카이팅 해야겠다 던져 그렇지 대시를 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던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미친놈아 아 미친놈이네 아 미친놈이네 파이팅 3대3 나 빼면은 저쪽이 4죠 요청을 받고 왔어 우린 보서를 갖고 왔다 무고한 사람을 죽이지 않을 것이야 어 이걸로 야 잠깐 왜 나야 왜 나야 아 투명하여 투명한 시간 지나면 풀리는데 자신 있나 아 빨리 때려 한 번 더 때려 그렇지 실패 벙자설 실패 라이트닝 실패 아 제발 아하 예스 근데 그냥 싸워도 내가 질 것 같은데 아 주인님의 명령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무고한 사람을 공격하고 있어 무고한 사람을 공격하는 게 네크로맨서의 일이지 야 씨X새끼 아 어디서 건방지게 술면도 못버지는 것들이 내려 빨리 다음 다음 좋은 물력이 나왔구만 아오 예스 다 했습니다 예스 호호호호 무엇이 필요하지 공정한 거리로군 저기요 호호호호 예 예 잡아가세요 예 개새끼 때려 그렇지 350개험치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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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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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잘 싸우는구만 전투 끝났어 미친놈아 그리스 때문에 안되나보다 공정한 거리로 얼마 받고 있어 두 배를 주겠어 리라야 믿는다 주먹으로 잡아라 주먹질하는 동안 나는 헉 sons 됐다 예스 아아 지상 최강의 전사들이잖아 아 풀렸어 이씨 망했다 망해 졌다 야 졌다 졌다 또 졌다 들깨한테 성장이 없다 아 야 잠깐만 아냐아냐 아직 1레벨 안끝네 잠깐만 일단 올려봐 서카롱토보 좋아 야 끝났다 게임셋 이거 이제 폭업각이다 와 딜 끝내준다 냉기 딜 그렇지 레벨업 1400 하내야 맞추면 돼 그렇지 얘가 뭐니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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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깔끔해 그렇지 야 나 빨리 마법 쓰고싶어 더 강한거 그렇지 7000경험치 야 맞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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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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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200 아 bp에요 그렇지 그렇지 이제 마법사처럼 싸우네 이거제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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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000경험치 그냥 냠냠이구요 지리구요 동력 그렇지 완벽하죠 악취구름 하나 넣으면 되네 아 진짜 야 정의의 심판이 필요한건가 보구만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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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 못차리지 계속 굴림해야지 이제 얘부터 얘부터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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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찍어 죽이는 이 맛 다 덤벼 다 덤벼 추풍낙엽이야 다 덤벼 아 다 덤빌때가 아니다 나 방종할 시간이다 ㅋㅋㅋㅋ 정신 차려야되 오늘 나가야된다고 지금 나기전에 쓰디그부러가야되는데 지금 게임에 빠져가지고 나이껏못하고 이거 뭔짓이야 지금 꼬리 정의병이라고 잘 버티는데 여기까지 하죠 아유 재밌었구요 다음시간에 이겨서 가겠습니다 뿅 5 4 4 5 5 6 6 7 7 5 6 10 15